이 땡한 거를 네가 선생님 앞에 좀 뭔가 보여줘. 뭘 잘하니? 춤. 춤? 아, 그래요? 노래는? 오. 어? 소녀시대. 소녀시대, 오? 좋아요.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. 아, 선물로? 이야... 이야, 이 목걸이가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3,500만 원짜리야. 자, 보여주세요, 오! 자, 민지야! 자, 이걸로 점수 명의 해주세요. 이걸로! 자, 전주야, 전주, 전주! 오빠 오빠 어디 어디 가봐 넌 오빠 잠깐만 한 번만 들어봐 종량이 온 애 와이트 어머니도 하고 화담도 했는데 왜냐면 넌 엄마 모르니 결국엔 당신이 달려가요 손가락으로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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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해주세요! 저 원정 씨 네? 어떻습니까? 우리 민지희 양 앞으로 제2의 소녀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?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어느서부터 이렇게 손질이는 사람 모습은 틀려요 타고나요 아 그래요? 네 원정 선생님도 그러셨죠? 네네 동네에 휩쓸고 다녔어요 그래요? 너도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고 휩쓸고 다녀 알았지? 그럼 다시 된다 어 선생님한테 목걸이 선물 받았는데 어때요? 좋아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시고 고마워요 우리 민지가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작은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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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dock cred 제가 고맙습니다